서로가 몰랐던 우리 가족의 분심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, 아빠가 밖에 나가면 안 된대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뚫고 창문은 왜 닫는 거지? 그런데 아빠,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젠 알겠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외출할 땐 마스크 착용은 기본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물과 과일채소도 충분히 먹고 환기와 청소로 실내 공기질 관리도 할 거야 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오래오래 지켜주니까 잊으면 안 돼! 우리가 함께한 약속! 황사 미세먼지 대응요령 지키기 함께해요!